네, 그러면 최영애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 어떤 부동산인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동대봉구 전농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교통 핵심 입지인 청량리역인데요. 현재 운행 중인 1호선과 경희중앙선, 수인분당선, 경춘선, 경원선, 분당선, 그리고 KTX 강릉선과 함께 향후 수도권 광역급행열차 GTX-B-C노선이 계획돼 있고요. 강북 횡당선, 면목선 등이 추가로 예정돼 있어 앞으로의 미래가치 또한 뛰어난 입지를 자랑합니다. 또한 내부순환도로와 동부가선도로를 통해 사통팔달 교통망 또한 우수합니다. 동대봉구 동대봉구에는 큰 규모의 재래시장들이 밀집돼 있는데요. 동부 청과시장, 청량리 수산시장, 마장동 축산시장, 그리고 양령시장 등 관련 유통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의 거주 수요가 특히 풍부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변 대형마트, 구청 등 편의시설과 인근 소규모 공허를 비롯해 청계천 등 녹지 공간도 풍부해 도심 속 쾌적한 녹지 환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동대봉구를 주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인근에 위치한 청량리 개발 때문이기도 한데요. 2030 서울플랜의 7광역 중 한 곳이기도 한 청량리 일대는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대규모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구 상전벽해라는 말이 가장 어울리는 지역이 이곳 동대문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풍부한 배후 수요와 편리한 접근성, 쾌적한 주거 환경까지 돋보이는 동대문구 전농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동대문구 전농동으로 왔습니다. 일단 위치 설명은 청량리역이라고만 말씀드리면 정확히 아실 것 같아요. 청량리역 인근으로 자세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어떤 주택인지 일단 개요부터 먼저 잡아주시죠. 네, 지금 현재 청량리는 엄청난 변화를 따르고 있는 그런 변신하고 있는 지역이죠. 하지만 그 주변에는 지금 전농 답심리에 대한 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지금 현재 호가를 이루고 있고 지금 앞으로의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농동에 지금 현재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 매물이 있다는 것도 상당히 지켜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전농동 다세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농동은 지금 현재 1호선, 수인분당선, 청량리역에서 완전히 역세권입니다. 이 구역은 19역 옆에 14구역에 있는 지금 다세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6층 건물에 전역면적이 29.97이면서 실사역면적은 14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모든 게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고요. 중공은 내년도 5월 달에 중공 예정이면서 매매가는 4억 9,800입니다. 네, 그러면 건물 특징까지도 봐주실까요? 네, 건물은 지금 현재 여기가 청량리의 역세권이라는 게 첫 번째 이슈이고 14구역 내에 들어갔다라는 것도 이슈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내부에 대한 부분은 거실에 대한 면적도 넓고 우리가 지금 현재 투룸으로 갖춰져 있고 이곳에 지금 현재 주방이라든가 여기에 지금 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넓은 면적을 굉장히 공간을 굉장히 짜임새 있게 지어져 있는, 지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장실에 대한 부분도 좀 고급스럽게 지금 현재 좀 차별화가 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건물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동대봉구 전동동의 주택입니다. 2023년 5월에 준공 완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열심히 새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부 모습 살펴드렸죠? 풀옵션으로 아주 세련된 구조로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감을 높여가는 곳. 지금부터 전동동의 주택, 주변 환경 더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동동이라고 하면 좀 나설 수도 있는데 청량경 인근의 환경들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입지와 호재까지 한번 알아보죠. 대표님, 입지와 호재 설명도 해주시죠. 네, 입지는 우리가 요즘에 청량리역에 천지개백이 한다고 하죠. 한참 65층, 59층 건물이 내년도 오면 입주를 지금 다락에 한참 건물을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주변이 너무도 변해 있습니다. 옛날에 지저분하고 지금 현재 모든 게 있었던 그런 부분은 다 지금 현재 헐어지고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이곳에 지금 현재 청량리역에는 7개 노선이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1호선이라든가 2호선이라든가 분당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7개 노선이 가고 있는 상태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립대하고 가깝게 있는 바로 10구역 밑에 14구역을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는데 이 주변에는 지금 현재 보면 여기에 지금 현재 전동답십리 재개발이 지금 현재 한참 진행 중에 있고 청량리 개발을 하고 있죠. 왕십리, 누타운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청량리 재개발로 인해서 전동답십리 지금 현재 재개발 상당히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전동답십리에 대한 부분이 바로 지금 현재 9구역, 9구역도 지금 현재 관리처분이 곧 앞에 있었습니다. 바로 건너편에 10구역, 14구역, 8구역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14구역이라는 부분은 아마 전동동에서 마지막 재개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청량리, 정대문구 청량리에 대한 부분은 역사에 대한 부분 주변에 지금 현재 발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모든 게 생활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죠. 첫 번째는 엄청난 지금 현재 큰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형마트, 대형병원까지 갖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살기는 그야말로 시내 접근성도 좋고 강남 오기도 좋지만 여기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강북 쪽에는 지금 현재 여기 대학교의 학생권입니다. 이 학생권에 대한 부분은 바로 보면 카이스트대라든가 고려대라든가 경희대, 외국어대, 36대학이 도보로 2분, 3분이면 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36대학에서 지금 근무하는 요인만 봐도 거의 만 6천 명이 넘고 아주 많은 지금 현재 수요가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곳에 지금 현재 대학교가 거의 15개 정도의 대학교가 포진되어 있는 지금 현재 강북 위치의 학생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청량기라고 하면 이렇게 특화가 되어 있는 지금 현재 임대, 지금 현재 특화시장이 지금 현재 되어 있죠. 이 특화시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경동시장이라고 아주 유명했었습니다. 지금은 가락시장도 있고 많은 요소요소의 큰 지역에 따라서 지금 현재 대형시장들이 갖춰져 있습니다만 이 동대문구의 경동시장은 우리나라에서 그야말로 대표적인 아주 도매시장으로 되어 있고 그 옆에는 양령시장이라고 약재상회가 있습니다. 한약방이라고 하죠. 한의원들이 지금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밀집되어 있는 이 점포만 해도 10만 개가 넘게끔 그렇게 많은 수요가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도매시장이라고 수산 도매시장까지 있고 과일 도매시장도 있기 때문에 아주 완전 여기에 지금 모든 게 포진되어 있는 그런 재래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청량리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어떻게 변할까라고 지금 굉장히 많이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서울 시내에는 재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중에 한 곳은 청량리에 대한 부분이 너무도 많이 아주 그냥 천지외복이 되게 변환하고 있습니다. 이 변하고 있는 첫 번째는 GTX가 지금 현재 이곳에 청량리역에 두 것이 지금 현재 두 개가 지나간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강남까지 가려면 30분이 걸립니다. 하지만 GTX 노선이 들어오면 두 정거장이면 갈 수 있게끔 10분이면 닿을 수 있게끔 지금 강남도 갈 수 있고 여기에 보면 의정부라든가 또는 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고속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GTX가 들어가는 정거장이라고 하면 무조건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청량리역에서는 두 곳이 지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7개 노선이 청량리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더 4개 노선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동북선이 지금 현재 상계에서부터 왕십리까지 오는 게 지금 현재 동북선이 2025년도에 개통 예정에 있고 면목선이라는 부분도 지금 면목선은 청량리역을 출발을 해서 신내동까지 가는 그런 부분인데 사과정에 지금 사과정이 아니라 여기에 시립대 앞에 씁니다. 시립대 앞에 있는 지금 현재 14구역이기 때문에 시립대 앞에 오면 바로 일본이면 달 수 있는 바로 역세권으로 변한다라는 부분을 더욱더 두각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목동에서부터 오는 지금 현재 여기 경전철에 대한 부분도 내년 이멍에 착공을 하거든요. 그러면 청량리까지 오게 되는데 모든 부분이 우리가 지금 현재 강서쪽으로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거장 정거장마다 다 환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우리가 교통을 이용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마만큼 지금 청량리에는 재정비 촉진지구로서 주변의 인근에 지금 현재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시장에 대한 그런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변신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지금 현재 65층이나 65층짜리 5개 롯데호텔에서부터 롯데 지금 아파트까지 주상복합으로 상가까지 모든 게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내년대 59층짜리가 한양수자인에서 입주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한참 박차를 가고 있는데 용두동이죠. 거기는 바로 용두동과 전농동이 붙어있고 전농동과 옆에 청량리역이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요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마만큼 지금 현재 청량리는 도로를 지금 현재 강남까지 가기 위해서 이미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거의 6차선 이상에 되는 도로가 지하로 들어가서 지금 빠르게 내부손환로까지 진입을 할 수 있게끔 지금 도로망이 지금 현재 포진하고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마만큼 지금 현재 많은 청량리의 개발로서 마지막 전농동에 있는 다세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전농동입니다. 이 일대 자체가 일단 명문 대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시장도 많이 있어서 학교 다니는 분들 그리고 시장 상인분들 수요가 참 많다는 점 꼭 한번 챙겨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청량리역 인근입니다. 말 끝난 거죠. 이쪽이 교통에 서울 동부에서도 중심지로 볼 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도 지만 GTX부터 강북 횡단선 이야기까지 교통호제들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바로 기대감을 더 높여가는 요인이 되겠고요. 동대문구 전농동의 주택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가격은 어떻습니까? 가격은 지금 현재 청량리역은 우리 서울시에서 시내에서 대형역으로서 용산이나 서울역이나 청량리나에 지금 현재 막먹는 급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용산과 거의 막먹는 급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약간의 좀 복잡하다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정비가 돼서 굉장히 청정지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14구역의 지금 현재 다세대주택입니다.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매가는 4억 9,800에서 임대가가 2억 9,000이라고 하면 실투자 금액은 2억 800이면 되시겠습니다.